액션 3.0 으로 눌러서 자, 임포트해서 임포트 스테이지에서 20에 있는 블릿? 블릿인가요? 그걸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저는 먼저 축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고 그리고 등록을 할게요 F8 눌러서 무비로 등록을 할게요 한 번 더 등록을 할게요. 한 번 더 등록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모션 트윈해서 이렇게 해주고 얘를 먼저 옮겨줍니다. 옮겨주고 그러면 저절로 움직이죠 저절로 움직였을 때 씬으로 나가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하는데 살짝 돌리는 거죠. 이렇게 살짝 돌리면 끝나는 거죠. 이렇게 교재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얘도 이제 지금 돌릴 수 있겠죠.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얘를 이쪽으로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? 얘를 복사해서 갖고 와서 반대로 획 돌리면 또 저쪽으로 가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하는 것도 됩니다 다 아멘